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참 공부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제일 이렇게 참 지말적이고 제일 말본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런 공부는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사실 어떤 공부냐 하면 남겨놓으신 어른들한테 외람되지만 경전을 이렇게 푹 많이 반복해서 읽고 사람의 감동이 우러나야 되고 이런 거 양념입니다. 그렇죠? 양념이고 봉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성분이 뭐고 바깥에 약 성분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해가세요? 이런 유인물이 노토정리를 아무리 잘하고 논문을 아무리 잘 쓴다 해봤자 이것은 약 방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제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그래도 뭐 어제 하는 거는 편하죠. 여기서 내가 KTX를 타고 서울 가면 사람이 갑니까? 차가 갑니까? 사람이 가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뭘 빌린다? KTX를 간다면 안 되지. 사람이 가는 거지. 내가 서울 갈게 했는데 KTX를 갔다 이러면 안 되고 KTX를 빌렸지만은 내가 간다든지. 이거 이제 방편을 빌리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이 밥 먹는 건 아니듯이. 그런 거 한번 봅시다. 함경의 제2의 설법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을 싫어하지 않아야 돼요. 반복하면서 숙지해버려야 돼요. 2의 설법은 어디에서? 보강전. 3의 설법은 도리천, 4의 설법은 야마천, 5의 설법은 도설천, 6의 설법은 타자회천, 7의 설법은 보강전, 8의 설법은 보강전, 9의 설법은 기수급, 고독원, 그 다음에 또 사라림. 사라림은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사라림이라고 했죠. 사라상수에서 사라져버리셨거든요. 사라시림. 그런 놈은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라라고 하는 인도말은 구세다, 강건하다, 불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라지신 건 사라지신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더 되겠죠. 아주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라라는 말이.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해석해버렸어요. 모네우니까 연상기억법으로. 2회차 설법은 보살의 십신문을 밝혔는데 2회차 설법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나누는 열의 명호품은 첫 부분에 서분 이하의 현수품까지가 정정분이고 현수품 말미가 유통분이 된다. 아까 설명 충분히 드렸죠. 신심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은 제가 2000년 전 대단하시게 태어나셨던 대성의 아버지라고 일컬해지는 누구의 천부논사, 천친보살, 용수보살, 천친보살 이런데, 천친보살의 오이백법에 자세하게 되어 있죠. 오이백법 다 받으셨죠, 도표? 그것만 잘 읽어도 100일기도 점점이 보다 낫습니다. 100일만 읽어보면 무당보다도 사람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딱 쳐다보면 심리가 다 파악이 되어버리니까 오이백법 야무지게 읽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거짓말하는가 금방 드러나고, 저 사람은 왜 화를 잘 내는가 금방 드러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아침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행동을 한다? 특이한 행동을 먼저 한다. 아이고 스님 오셨어요. 이거 한번 잡사 보세요. 그 뒤에는 뭐예요? 스님 확실히 돈 10만원 빌려줄 수 있어요. 경험이 아니고 오이백법이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적어놓은 구절을 한 구절 따가지고 신신부부니까 내가 해놨어요. 믿음은 공덕을 기하게 여긴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앞에는 이미, 앞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회차 설법에서는 이미, 이 말이죠. 그가, 그가 근락 생신분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가를 들어서 영, 하여금, 생, 생기게 했다. 믿음의 절고움, 이고덕락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는 그가 근락 생신분을 설했고 여기는 뭡니까? 수인계가 생의 분이죠. 금에는 2회차 설법에서는 명, 밝힌다. 자, 진짜 친절하게 해놨다. 줄 꺼가지고 칼라 해가지고. 능생, 인가, 신혜 분이라. 능이, 인가가 생기게 되는 것을 어떤, 이걸 갖다가 깽가리를 칠려면 작은 채로 치고 큰 종을 칠려면 큰 종을 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심어놨는데 저 사과나무에 좋은 종자 사과가 달렸다. 그 인을 보나 안 보나 무슨 종자를 심었겠어요? 좋은 종자를 심었다. 보통 씨앗은 뭐 곡식이나 이런 거, 꽃이나 이런 것들은 2, 3년 묵으면 씨가 잘 안 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씨가 별로 안 나. 그런데 연꽃이는 어때요?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언젠가는 연꽃은 씨앗이 태동한다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불성의 종자를 이거는 언젠가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사례부려 했는 얘기 있죠. 저는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품파리가 품삭을 기다리듯이 시절 인연을 기다려 부립니다. 내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바람도 있지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인들은 언젠가는 연꽃이 필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절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기다려더라도 원하세세 생생처 상어반야에 불퇴진하리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숱한 사람이 거기에 일생을 걸고 갔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로차래라. 앞에는 그가 근락 생신분을 쓰라고 여기는 수인계가 인을 닦아서 계가 부처님이 깨달음에 개합하는 그러한 이론을 전개하는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생해 지중해하는 게 뭡니까? 수인계가 생해분입니다. 그렇죠? 수인계가 생해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죠. 그 내분가가 제일 뭡니까? 일로 보세요. 그가 근락 생신분 수인계가 생해분 그 다음에 탁급진수 성행분 의인정입 성덕분 다 외우죠? 와 완전히 다 외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생해 지중의 신이 기수라 생해 즉 그가 수인계가 생해분 가운데에 뭐다? 신이 그 어떤이 된다고 수인계가 생해분은 뭐가 있습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등각, 묘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십신이 제일 먼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생해 지중의 신의 행정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십신이 먼저다. 해는 뭐라 했죠? 십주가 되는 것이고 행은 십행과 십폐양이 되는 것이고 정은 십지와 등각, 묘각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습니까? 전 그 소신지경이라 저는 뭡니까? 1회차 설법에서는 열거했다. 소신지경, 부처님의 믿을 바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를 의보와 정보를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정보는 뭐였습니까? 비로자나 품이었고 의보는 세계성치품, 화장세계품 포괄적으로는 세계성치품 조금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는 화장세계품을 나타냈죠. 사바세계는 화장세계 몇 층? 20층 가운데 13층 거기서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무슨 세계다? 바로 극락, 연하장, 세계다. 근거가 있습니까? 하음경에는 최소한 사바세계를 악독한 세계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세계? 연하장, 세계다. 그것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전생공덕으로 이루신 성취로 형성된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연꽃 위에서 있는 세계가 어떻게 지옥 같은 세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놨습니까? 사바에 감 자기가 중생에 이렇게 감염된 사람은 극락을 보고도 지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연하장에 극락에 감염된 사람은 지옥 같은 데 들어가도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 중에 제일 칭찬은 뭡니까? 돌아가셨을 때 너희 선생님 어디 가셨노? 지옥 가셨다. 그 뜻이 뭐냐? 우리 스님은 지옥의 고통은 눈도 깜짝 안 한다. 지옥에 그냥 용광노물로 국 마시고 밥 먹고 해도 햇바닥 뒤고 눈 따고 있고 이런 것도 없다. 똥물 냄새도 싫어 안 한다. 왜 그렇죠? 무념무상 절일체 염도연궁 무념체 아무 잡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그냥 다 끊어져고 어떻게 그걸 아노? 무념이지라 잡념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은 무념이지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유념이지라 네 마야 안다 모른다 저 같은 경우는 박학다식이 하잖아요. 그렇죠? 학문은 얇고 박하고 다식 밥은 많이 먹어서 살찌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박학다식이 하다가 아이고 스님 또 지자랑 한다. 그게 아니고 공부는 못하는 게 밥 많이 먹으면 그게 식추위 비슷하면 박학다식이 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소신지경 정거 소신지경이라고 하는 1회차 쓸법이에요. 이게 통연장자 저기 청량국사 그 타명기의 현수수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안 남겨줬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어요? 고맙고도 고마운 분들이라 이게 천년의 길을 타고 온 거라 천년의 길 그 오솔길에 끊어질라 끊어질라 할 때 이렇게 복사 한 번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는 오솔길에 그 풀을 한 번 밟아버린 거지. 이게 이제 어디로 돌아다닐지 몰라요. 우리 후대를 누가 만날지 몰라. 이렇게 이제 그 대장경 속에 있는 거 한 번 끄집어 내놨잖아요. 끄집어 내놓으면 누구 눈엔가 들어가. 제가 왜 출가했냐면 어릴 때 할머니 절에 갔다 오시면 노란 그 똥종이에다가 지심기명래 써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자면 죄생기명래 이러다 출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6, 7살짜리가. 아이고 그게 뭘 안다고 그거 예불한다고 전생사가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 내가 어릴 때는 안전명이 된다고 굉장히 걱정했는 거라 오짐도 늦게 가리고 그러니까 잘 때마다 가부자를 털고 자니까 다리를 피는 것도 가부자이고 안전명이 된다고 계속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때까지 말도 못하고 바보 등신이 되었대요. 그때 말을 못하는 게 요새 다 한다니까. 하도 둔하고 말을 못하고 6살이 학교에 열어놨다가 같이 학교에 따라다녔다니까 아 등신이 된다고 그러고 앉아가서 가만히 나중에 되면 제 첫째 제자가 우리 형님이에요. 바루이 형님. 학교에서 다 까먹고 나면 내가 가르쳐줬어. 말은 못하는 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학교를 몇 번 댕겼는 거야. 몇 번. 별 얘기도 하네. 그 다음에 지금은 능신지행을 밝힌다.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회차 설법에서는 뭘 믿는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기 때문에 해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제 일곱 번째 열의 명호품은 이로부터 이하는 열의 명호품은 이하 어디까지? 지현수품 현수품의 이력이까지 이 말이죠. 그죠? 신. 믿는다. 이거 안 해놓으면 신자 했다. 기심 했다. 이럴까 싶어서 줄을 쫓겨놨죠. 자기의 마음이 자기 심시불이다. 심시랑 실은 영어의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이다. 자기 마음이 곧 뭐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은 대목인데 이것은 어떠냐. 이 뭐뭐하기 위한 까닭이다. 뭐 신심이 믿는 마음이 뭘 이룬다? 마음이 신심이 불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신자로 하여금 믿는 자로 신심이 있는 자로 하여금 아주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인욕하며 정진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에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정의받게 한다? 불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 고가 앞뒤로 붙어있잖아요. 그죠? 이건 간용구로서 뭐죠? 뭐뭐인 까닭이다. 뭐뭐인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믿는 자로 하여금 하여금 영자가 뭐죠? 사역 동사죠. 그죠? 믿는 자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불가를 깨닫게 한다. 입자는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저 앞에 사무실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소식을 모르잖아요. 들어온 입실 제자만이 안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열의 명호품 영신심자 믿음이 이거 통연장자 의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는지 몰라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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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로 하여금 뭘 믿게 한다? 불명호 열의 명호를 믿게 하여 일체 세간명이 두려워하게 하여 지 알게 한다. 명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성 무슨 성 고정된 성품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을 못하고 싶어서 무성 재무자성 무자성임을 알게 한다. 열의 이름이 각가지로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성의 각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불성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금관경을 어떻게 하죠? 안욕 무유정법 명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있다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있다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있다면 어떤 입장에서 중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다. 때로는 이 마음이 중성이 됐다가 때로는 이 마음이 자비로운 부처가 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자비로운 부처가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 업에 따라서 악하고 자비로운 형태가 나타날 뿐이다. 중성이 없으면 부처가 이름 할 것이 없다. 됐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제대로 알면 그 성품의 그런 것을 떠나게 된다. 성이 떠나는 까다로 떠날 줄 아는 까다로 그렇게 하는데 말미암는다. 위에는 소신은 비로소 방그의 의가라 부처님의 의가를 드러내고 욕기 신심이라 그 깊은 믿음을 욕은 뭐죠? 조동사죠. 동사는 뭡니까? 일어날 기자죠. 일으키고자 하면 다시 뭘 어지 해야 돼요? 수식정 수구된다. 요구된다. 오름지기 뭐가 요구돼요? 바른 것을 알아야 한다. 깊은 믿음을 알려고 하면 바늘을 깊이 찌르려고 하면 바늘이 굽어져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고다해야 된다. 그렇죠? 바르게 똑바로 알아야 돼. 자,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바른 사람은 이해를 도와주시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뭐가 또 더 두툴해지겠어요? 믿음이 서로 상호 보완관계로 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패를 고난의 인생의 파란만장을 건너갈 때는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부패로 들어가서 뭘로 건너간다? 이해하는 지혜로 건너간다고 하원경 해석은 그렇게 나오죠.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간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잘 아는 이 진리를 아는 해동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혜라고 하죠. 고로 먼저 밝힌다. 뭘 밝힌다? 열애의 삼업 정보를 먼저 밝힌다.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는 몸이고 부처님이 행하는 몸의 위실력이고 말이고 뜻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열애의 삼업정보가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 각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걸 읽어서 뭐라 한다? 신어업이라 한다. 아석소조 제약업 그 다음 뭐죠? 계육무시 탐진치 종신신의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해 어디에 나오는 말씀? 천수경은 종신구의 지소생이고 종신신의 지소생 하는 것은 뭐죠? 종신의 지소생 하는 것은 보온행원품 제일 뒤에 나온다. 그렇죠? 아석소조 제약업 무조건 선생님이 모를 때는 어디에 나온다 하면 되겠어요? 하음경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계양 보온 침익 재유정 재중생이라고 나오죠? 하음경에서는 우리는 계속 재유정이라고 하지만 소강 무량 강불찰 어디에 나오신다? 보현행원품 하음경 보현행원품 무조건 뭐 모르면 보현행원품 하면 돼요. 오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강의 대학원 오시는 선생님들은 오시는 선생님들은 다시 반복해야 하음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원화임룡 명정시 진제일체제장애 명견피부라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어디에 나온다? 하음경 보현행원품 어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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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양의 어실노자 지기정 어암야적 위장강 어빙공자 영덕 복자 어디에? 하음경 보현행원품 항순 중성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다 하음경이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음의 씨앗을 심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하음경 해보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무상심심 미묘폼도 하음경 52권에 나오는 얘기니까 백천만검 난조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신시 기총 내가 설명은 아까 드린 겁니다. 그렇죠? 몸이 그 총체적인 것이다 이 이 시자가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뭐하고 똑같아 했어요? 비동사하고 같다 했어요? 신은 기총이다 그 모든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먼저 몸을 구업이나 의업보다가 먼저 밝힌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억물성신이다 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의 감흥에 응해가지고 성신이다 그 몸을 명호품에서 이런 몸도 나타내고 저런 몸도 나타낸다 그렇죠? 몸체를 중생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오면 무슨 몸? 아이 몸으로 어른이 오면 어른 몸 남자 오면 남자 몸 그런 얘기에 간센보살이 이래서 32응신이구나 부처님은 너무 대자 대비하니까 1100억 화신이구나 아미타불은 더 대자 대비하니까 무한극수 360만억이구나 모든 중생 다 맞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세요 멍하여 있지 말고 모르시니까 뭐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하느냐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모르면 예 얘도 뭐 하면 다음 생에 벙어리 된다니까 억물성신이라 오는 중생에 대해서 이런 걸 몸을 이루어서 흔히 뭐 불수자성? 수연성이잖아요 수의 입혼이라 마땅함의 수 따라서 그거 봐요 빨간 걸로 파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친절하게 좋노 그 까만 걸 한꺼번에 해놓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다 안 보인다 요러내고 눈에 확 들어오죠 마땅함을 따라서 그 이름을 세웠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에 받는 게 뭐 있어요 여래 명호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래 명호품은 내가 옆에 문표라고 해놨어요 문표 왜 문표라고 해놨냐면 여기서 문표를 걸어놓으면 전에 뭐라 했죠 이 문을 두드리면 이 문에는 집안에는 누가 산다 여래가 산다 계속 두드리는 거지 십신 그러니까 여래명호 사성제 강명과품 문명품 그 다음에 정형품 현수품까지 다 두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또 뭡니까 성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그 다음에 또 뭐죠 범행품 초발신공덕품 명법 그 다음에 해봐요 성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찬품 그 다음에 보살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공덕품 명법품 여섯품 또 서라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성 야마천공공 야마천공 개찬품 시평품 신무진장품 성도설 천공공 도설 천공공 개찬품 시평양품 그 다음에 십지품 이때까지 그 다음에 십지품 서라고 난 뒤에 땅바닥에 내려와서 뭐하죠 십정 십동 십인품 혀짧은 사람 어떻게 해야 십동 십동 십인품 골치 아파요 십정 십동 십인품 그 주인이 십 그 주인이 십 나왔다 주인 떡 보니까 주인 누구였죠 내 였다 그렇게 안 나오더니 뚜드리고 뚜드리고 해가지고 나왔던 그 열혜를 보니까 그 문표도 내 이름이었고 그 내 문표 앞에서 내가 뚜드리고 나를 만나는 그 아주 아 이게 환경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냥 그대로가 참선도리 참선도리 그거 나와가지고 엉뚱한 부처님 만나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기 본래 면목 자기 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그걸 갖다가 뚫어봐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열혜 명호품부터 시작해서 31품 마지막이 무슨 품 열혜 출연품이 꽉 물려지는데 열혜 명호품 그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예 전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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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비로자나 품이에요 그죠 전품은 거인 현가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기까지는 무슨 인이 있어가지고 정인이를 밝혔잖아요 거기서 그죠 또 거기서 또 무슨 가를 얻게 되는지 밝혔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신의 믿을 바의 경계를 이루고 금에는 금은 뭐죠 열혜 명호품에는 그가 가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을 닦아야 될지 인을 닦아야 될지 씨앗을 뿌려야 될지 그것을 가려낸다 밝힌다 이때 변자도 밝힐 명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밝힐 현자도 마찬가지고 창 능신지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그걸 해가지고 능신 뭘 믿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상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어디에서 열혜 명호품에서 가 가운데는 가보 가운데는 삼업이 있는데 앞에 했던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 모든 것이 되는 까닭으로 제일 먼저 열혜 명호품에서 신업을 밝힌다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사성제품에서 말하는 업 있잖아요 구업 구업을 밝히고 법을 쓰라 해야 되니까 강명가품에서 강명이니까 뜻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죠 강명으로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잖아요 뜻 지혜를 밝히기 때문에 의협을 밝히는 것입니다 채를 일러 가르기를 뭐라 한다 명이라 하고 또 덕을 표하는 것을 호가 되는데 따로따로 말하면 명은 별이 되고 호는 통이 된다 일체 재불은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10호 열애원궁 정변진 명령교 선수 세관의 명 무상사 조호장부 친인사 불세존이라고 하는 10호를 갖추고 있는데 명은 석가모니불이다 가스불이다 이렇게 적 뭐다 같지 아니하다 부처님 이름은 다르더라도 부처님의 뜻은 열 가지로 다 똑같다 이 말씀이죠 이건 저 열애 저기 앞에 현상품에서 나타냈던 얘기들입니다 열애는 적 열 가지 가운데 하나다 열 가지 가운데 하나는 열한가지죠 사실은 풍 가운데에 정의 서례가 있으니 수욱이 근기를 따라서 덕에 나아가서 따로 이름을 세운 것이다 이만한 것이다 한글자막 by